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탈선사고가 났던 KTX 강릉선이 사흘 만에 복구됐습니다. 큰 인명피해 없이 빠르게 정상화된 건 천만다행이지만, 돌이켜보면 아찔하기 그지없는 사고입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도 뜨거운데요. 먼저 김도한 기자가 사고부터 수습까지 순간받던 사흘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열차는 지난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승객 197명을 태우고 강릉역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5분 만에 차량 기지와 서울 방향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에서 귱음과 함께 탈선했습니다. 앞쪽 2량은 철도를 이탈해 꺾였고, 뒤쪽 8량도 크게 기울었습니다. 15명이 다쳤고, 승객들은 외딴 철로 위에서 서로를 도와가며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비난과 함께 그나마 임명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안도가 교차하는 가운데 즉시 긴급 복구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대형 기중기로 사고 열차를 바로 세우고 망가진 철도는 침목을 하나하나 새로 깔았습니다. 사고 열차는 정밀 조사를 위해 기지창으로 옮겼고, 철도와 전기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인력 380여 명과 특수장비가 총동원돼 이틀 동안 철회 작업을 벌여 사고 현장은 간신히 수습됐습니다. 사고 뒤 꼬박 46시간 뒤 열차는 정상화됐습니다. 주말 내내 강릉역에서 진비역까지 버스로 연결했다 월요일 첫차부터 다시 강릉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은 안도했지만 탈선사고가 났던 노선을 다시 타는 불안감을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불안하죠. 안전에 위협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운행을 재개한 첫차에 동승하며 고객께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안전을 철저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고 경위 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원 뉴스 김두한입니다. 기원 뉴스 김두한인입니다.